오, 크레이트 원. 디펙트. 디펙트, 디펙트. 디펙트. 디넘약. 디펙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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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펙 아니 표리검 하위모시드였구만 아잇 배미 꼴바퀴 하잖아 뭐? 이게 말이 돼?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당연히 말이 되죠 아잇 쓰레기 이거나 먹어라 아잼쓰이 짐짐 짐짐짐짐짐짐짐짐짐짐 아잇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아 또 1년 모자란거봐 이건 나온다 5초기 붐붐 붐붐 5초기인데 왜 이렇게 생겼지 석탄같지 않음 브라우니 아잇 아잇 이펙트가 되어 디펙트의 나음을 헤아려주세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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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위모 진짜 뭐 그 마인크래프트 흑요석처럼 생겼는데 아잇 그냥 백설기 맛이네요 아잇 먹을만 하네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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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쇠들도 진짜 겁나 빡셈 얘네 십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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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면 눈앞이 깜깜한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뿌리가 없는거 진짜 아쉽네 저게 차라리 강썸이었으면 아니 뭐해 걔 또 서브나 더 가져와 서브나 더 가져와 서브나 더 가져와 오 아 아 너 두대 때리면 되지 않음 까비 이게 저기 있어야 돼 어 뭐가 있어도 되는데 드롭게 안 나오네 드롭고라치 아 진짜 어지간네 아이 서브만 있었으면 이거 아 아 뚱뚱이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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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나 진짜 저 미친 수비는 왜 세 장이나 강화되지? 열받게? 열받으려구요 이펙트야 배고프니? 이펙트야 배고프니? 이펙트야 배고프니? 이펙트야 배고프니? 아니 이펙트야 배고프니? 하지만 이번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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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. 와 냉정합니다. 슈퍽 슈퍽 그냥 돌 아니면 이거? 하위모 강화해서 뭐함? 아! 하위모 강화해줘! 하위모 강화해서 뭐함이라고 했더니 그냥 하위모 강화를 안해줬네 그럼 강화하지마! 콰 제발 왜 이러는거야 광기야 위모? 오오 너는 소중해하지 않았지? 씁 손 억 É 비 가위모 강화 맥 엉 이놈 어 에 가위모 왠 내가 들어가 지금 빚을 것 같으니까 살려줘 혹시만 여기서 먹어야겠는데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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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스키에 개 억울하네 아니 터보 이 개 그지 같은 놈 나오지마 그냥 너는 그냥 나오지마 평생 나오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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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음 쓰레기 게임 eping тобой 이..쓰레기 게임 아니 이거 아니다? 그럴 수도 있지 이 시계 병번 병번 다시 병번 재활용 병번엔 재활용이 아니 냉정합니다 후파 하나면 될 듯 어이 디펙트 방어도 챙겨 터보 꺼져 필요없으니까 이런식으로 블러카야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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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순서가 낫겠지? 오케이. 뒤졌나. 오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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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. 자를 깎아 싸라 죽어 그냥 하이 어흑어어어어어어 힘든 싸움이 온다 기펙트의 모든 싸움은 힘들다 그러나 몇몇 싸움은 조금 더 힘들다 어어어어어어어 쿠션을 안 쓸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이 해외 전투에서는 아웨이 보 필요 없고 저거 거제한테는 저백투성 왓츠가 말해야되는거 아님? 왓츠가 말해야지 사실 왓츠 보다 약한 캐릭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미스는 또 더 플로트는 또 무안덱이야? 또 무안덱이야 무안덱을 굴리며 또 무안덱이야 무안덱이야 홀로그램이나 광기같은거 강화를 할까 광기 강화 안하면 지금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냉정함 강화해서 냉정함에다가 광기만 다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덱파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템포 문제랑 빙킹이가 군필이었다면 12장까지가 아니라 24장까지 되지 않았을까 베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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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중치야. 그게 무슨 소리니? 왓처는 더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첨탐의 왓처보다 약한 캐릭터는 없잖아요. 슬로스는 쓰레기 게임이라고 생각해요. 아 되나 이거? 되겠냐고. 고대 포션은 잘 나왔네. 어차피 있네 근데. 비가 필요 없잖아. 어차피 주판으로 방어할 건데. 긁어내기? 긁어내기 없는 게 더 빠르겠지? 있는 게 빠른가 없는 게 빠른가? 아 inaccuracy. 왓처 진노는 가하는 딜 받는 딜 둘 다 두 배니까 진노대 방어도 두 배로 받는 게 맞아. 그러네 와 오동도 못망는데 쓰면 방어도가 깎이는 방어 카드가 있다 하위모 버려 거의 다 있다 재발용 가져오고 나머지 하위모 하나 지우면 완성 지금은 하위모 있어야겠네 냉정함에 넣어야되나 이거? 냉정함에 넣으면 어차피 무한이긴 한데 방어도가 뭐 아니면 긁다보면 이겠지 아 그냥 컴브에 넣었어도 되겠다 별 상관이 없거네 왓츠가 약한게 아니라 니가 너무 강한거라 기카르다 일고신들의 약은 유일 뭐라는 소리 했어 한국어들 기평간가 아하 죽어라 두벼파기 겁나 세다 120 빡 이펙트 마구 할퀴기 앙칼진 이펙트 작상텍 3스텍 아니 작상이 유물 1개 먹었으면 결국에 그냥 유물 늦게 준거잖아 무적특 2스텍 프레이게임 배도 마트르시카는 2스텍 했네 솔직히 아 0스텍 스텍트는 너무 사기라 노프가 필수인거 같아요 쏘신발언 몇이비 10 15 15 한글자막 by 한효정